수십짜리 신발에 또 수백짜리 패딩 수십짜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개닉 교육은 산으로 가고 학생들은 산으로 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딱 나눠줘 있는 자와 없는 자 쉬는 자와 없는 자 입은 자와 벗는 자 또 길을 써서 없는 자 이게 뭔 일이니 유행해서 넌 밀리니 이대를 쓰고 애를 써서 얻어낼지 실리지